금방 마이갓 반갑습니다 아니 의자 이거 실화야? 의자 의자를 아니 사냥 불어넣고 의자를 좀 좋은 걸 좀 좋은 걸 좀 넣으시지 이거 뭐야 이게 아유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온 것처럼 아 자연스럽게 들어오라 그러는데 머리가 짜놨다고 해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가 메인이에요? 어디 보고 하면 돼요? 가운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내가 하고, 나 하고 하면 안 돼요? 왜, 왜? 같은 팀이야. 네가 인사하고? 나도 인사해. 헬로, 헬로. 뭐 아이돌같이? 어, 헬로, 헬로. 같이 같이?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하승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전태핀입니다. 일단 대결은 제가, 당연히 무슨 대결 하든 제가 이기고요. 원래 큰 사람 기술이 없어. 키만 커. 다 이길 수 있어. No problem. 네 쪽, 네 쪽 한번 열고. 이게 지금, 이게 홍어거든요, 홍어? 무슨 게임일 것 같아요? 이거는 승진이한테 대가리 한번 던지면서, 깨지면 성공. 안 깨지면 실패. 어때? 이렇게? 정말 전 느낀 게, 형이랑 나랑 진짜 비슷한 레벨이다. 나도 이거 머리로 깨는 거 생각해. 왜 똑같아? 왜 똑같아? 나는 몰라. 나는 다 똑같아. 똑같아. 오늘의 게임은, 허벅지로 수박. 아아악! 아악! 아악! 와악! 야 근데 승진이 요즘에 두부해서, 안 돼, 승진이 안. 무조건. 무조건 이겨. 이거는... 무조건 이겼거든요, 무조건 뭐 이건 힘으로 깨는 게 아니에요 스킬 좀 야릇한데? 제가 어떻게 아이 둘 아빠가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승진이 어떻게 아들, 딸, 아빠가 됐을까? 더 신 거 알아? 나는 나 보여줄게 예쓰기 안 뚫렸어, 안 뚫렸어, 진짜 안 뚫렸어 사기했지? 아니야, 아니야 개수로 사기했어! 아니야, 아니야 너 먹어야 돼 아니야, 아니야 진짜라니까? 얘 손 썼어 아... 아, 그거 얘기해야지 난 최대한 힘이 다 썼어, 지금 스톱 빼야지 이거 근데 깨는 사람 있어요? 없어 그럼 ㅈㄹ 되는 거니까 위에서 더 딱딱하지 않아요? 아니, 잠깐만 지금 네가 해봐 이거 아, ㅅ...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해, 이걸? 보여줘봐 간다 간다 야, 얘 잘 지껴 여러분들 잘 지껴야 돼, 얘 자, 갑니다 감독님, 한번 해봐 이거... 감독님, 이거 깨면 내가 차 줄게, 지금 차고, 진짜 차 드릴게 아, 이거 제가 그러면... 야, 이겼나! 잠깐, 이거 팔로 했잖아 나 이겼어! 아니야 팔로 눌렀잖아 아니, 제발 절대 난 절대 거주와 아니 거주와하는 사람 아니야 저는... 아니야 저 의심이 되게 많아서 직접 보자는 믿지 않아요 아니, 다시 하는 거 보여주면 믿을게 진짜, 그럼 인정할게 아, 진짜 아니, 나 진짜 못 봤어, 진짜 난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깨는 게 어딨어 나는 그건 상관없어 아니, 난 상관있어요 난 상관없어 아, 야, 나 이기는 다행이야 다행이야 흠 흠 흠 흠 제가 이거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제가 먹어야 다음 게임에 태풍에 먹일 거 아니에요 씹어야 된다는 거죠? 그 생선 코가 뼈, 뼈도 뼈가 안 있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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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흠 흠 흠 이거 기획한 사람 누구야? 남자 아니야 남자는 그냥, 어? 터물하게 먹어야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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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god.